921번에서 960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921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922번 문제입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손가락을 좀 불에 데였는데 안 나아서요. 어디 좀 봅시다. 아,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 데였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약도 사서 발랐어요.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우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아들을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일 또 나오세요. 923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은행에 가요. 고향에 송금하려고요. 은행에요?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일요일엔 은행문을 안 열잖아요. 우리 동네는 일요일에도 은행문을 열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평일에는 일 때문에 은행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한 시간쯤 기다려야 해요. 924번 문제입니다. 바자르 씨, 왜 안전모를 안 썼어요?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더워도 작업 중에 안전모를 벗으면 안 됩니다. 위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거든요. 어서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92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저 모두 네 명입니다. 모두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 음식을 잘 만드시고, 어머니는 노래를 잘 하십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생입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공부도 잘하고, 저보다 컴퓨터도 잘합니다. 926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저는 집에서 쉬려고 해요. 영수 씨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운동을 하려고 해요. 무슨 운동을 할 거예요? 축구요. 시간 있으면 구경하러 오세요. 어디서 하는데요?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운동을 못 해요. 비가 오면 같이 영화나 보러 가요. 네, 좋아요. 927번 문제입니다. 저는 치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깨끗한 우유만 사용해서 치즈를 만들기 때문에 치즈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갈 때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해서 먼지를 모두 없게 합니다. 깨끗한 곳에서 치즈를 만들어야 좋은 치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하기 전에 남자 직원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여자 직원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치즈에 나쁜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치즈는 냄새도 좋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928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토요일엔 친구 결혼식이 있고요. 일요일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그럼, 일요일에 저하고 같이 등산 가요. 도봉산에 가려고 해요. 네, 같이 가요. 재미있겠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만나서 같이 가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까지 올 수 있지요? 네, 갈 수 있어요. 929번 문제입니다. 이 수박 얼마예요? 여기 작은 건 한 개에 만 원이고, 큰 건 이만 원이에요. 수박 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지난 주에는 작은 게 7,000원이었는데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값이 좀 내릴 거예요. 93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분이십니까? 그럼, 저기 창문 옆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좀 이따가 세 사람 더 올 거예요. 그럼, 이 층에 넓은 방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주문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931번 문제입니다. 자, 이 안이 트란시가 내일부터 일하게 될 곳이에요. 이 창문으로 들여다보세요. 어? 모두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군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가리니까 답답할 것 같아요. 약품이 피부에 닿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런 작업복을 꼭 입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는 화학약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사고를 특히 조심해야 돼요. 라이터 같은 물건은 절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소화기는 저쪽 문 바로 옆에 있고, 반대쪽 비상구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932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는 얼마예요? 1킬로에 5천 원이에요. 비싸요. 비싸요. 조금 깎아주세요. 미안해요. 깎아줄 수는 없어요. 이건 내가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예요. 공장에서 만든 김치보다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자, 한 번 맛을 보세요. 네, 정말 맛있네요. 그럼 이 김치 2킬로만 주세요. 자, 여기 만 원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933번 문제입니다. 내일 시청 앞마당에서 공연이 있는데, 같이 구경 가실래요? 어떤 공연이에요? 한국 춤을 보여줄 거예요. 재미있겠네요. 같이 가요. 그런데 몇 시부터 해요? 오후 6시부터 시작하니까, 5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구경해요. 934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그건 한 개에 천 원이에요. 수박은요? 수박은 한 통에 만 오천 원입니다. 포도는 어떻게 해요? 포도는 1킬로에 4천 원이에요.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배달은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수박은 너무 무거우니까 못 사겠네요. 사과하고 포도만 주세요. 93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우체국에 가는 길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이 어머니 생신이어서 선물을 보내려고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어머니가 입으실 옷을 샀어요. 옷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래서 우리 회사 여직원이 옷 고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분 덕분에 좋은 옷을 싸게 살 수 있었어요. 936번 문제입니다. 사메 씨, 지난 연휴에 뭐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랑 같이 경주에 갔었어요. 리아 씨는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경주가 어디에 있어요? 경상북도에 있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기차로 갔는데 여섯 시간 걸렸어요. 어땠어요? 참 좋았어요. 경주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문화재가 아주 많아요. 도시 전체가 박물관 같았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937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좀 사려고 왔어요. 그래요? 증상이 어때요? 목이 아프고 콧물도 나요. 네, 그럼 이 약을 드시면 되겠군요.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 삼십분에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두 알씩 드세요. 네, 아, 그리고 반창고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어요. 938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일 서울 시내를 관광할 건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저도 서울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닐 거예요? 서울 시내를 다니는 관광버스가 있어요. 한 사람이 만 원만 내면 하루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유명한 곳을 다 가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래요? 잘 됐군요. 그럼 내일 같이 갑시다. 939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외국 사람도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한국말을 할 수 있지요?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삿짐을 싸고 트럭에 싣는 일을 해요. 주말에 일이 많은데,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월요일에 쉽니다. 네, 주말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940번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경주에 가려고 하는데, 경주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작년에 부모님을 모시고 가봤어요. 뭐 타고 갔었어요? 부모님이 기차 여행을 좋아하셔서 기차로 갔다 왔어요. 지수 씨는 어떻게 갈 거예요? 자동차로 갈 거예요. 친구 두 명하고 같이 가요. 지수 씨가 운전해서 가요? 아니요, 친구가 운전할 거예요.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941번 문제입니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인다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만 바빠서 자주 찍으러 다니지는 못해요. 저도 여행을 다닐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 일본하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외국 여행도 하고, 일도 하고요. 저는 아직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942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관리인입니다. 우리 기숙사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다음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셋째, 우리 기숙사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넷째, 우리 기숙사는 밤 열두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밤 열두시까지는 들어와야 합니다. 943번 문제입니다. 94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밤늦게 죄송하지만, 민수 좀 바꿔주세요. 민수, 지금 없는데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지요? 민수 친구 모하메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천 씨,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회식 있다는 얘기 들었지? 음, 들었어. 그런데 오늘 저녁 회식은 어디에서 해? 길 건너에 있는 삼겹살집에 갈 것 같아. 아, 지난달에 간 그 삼겹살집?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응, 부장님이 거기를 정말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반방 씨는 어떻게 하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 거기는 비빔밥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94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이 귤은 어떻게 해요? 열 개에 오천 원이에요. 배는 얼마예요? 한 개에 이천 원이에요. 귤, 오천 원 어치하고 배 두 개 주세요. 얼마지요? 모두 구천 원입니다. 946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이선생님, 저예요. 아, 민정 씨. 지금 어디예요?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지금 10번 출구 쪽에 있는데 어디로 나갈까요? 맞은 편에 있는 8번 출구로 나오세요. 출구를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빵집이 있어요. 지금 그 빵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947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우리 공장입니다. 공장이 크고 시설도 아주 좋군요. 저는 언제부터 일을 해야 합니까? 네, 내일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오전 8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948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949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다음 주부터 일하실 작업장입니다. 이것은 반방시가 사용할 프레스기이고요. 사용법은 알고 있지요? 네, 아까 배웠습니다. 전에 다른 공장에서 사용해 본 적도 있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프레스기는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기계입니다. 물론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손이 잘못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고 또 반드시 두 손으로 눌러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50번 문제입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음, 무슨 일인데?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데 나 혼자는 힘들 것 같아. 아, 너 이번 주말에 이사하지? 응. 가까운 데로 가는 거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혼자 살아서 짐도 얼마 안 되고.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 둘이 다 할 수 있을까? 음, 한 명 더 있으면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럼 카넬한테도 연락해 봐. 지금 회사 일 끝나고 집에 있을 거야. 아, 그래야겠다. 지금 전화해 봐야지. 951번 문제입니다. 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952번 문제입니다. 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네요. 회의실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가야겠어요. 네, 20층까지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계단으로 못 가요. 고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한 시간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럼 근처 식당에서 점심 먹고 다시 와요. 알았어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953번 문제입니다. 어제 음악회에 가셨지요?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우리 좌석이 너무 뒤쪽이어서 가수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자리가 없어서 서서 구경한 사람도 많았어요. 몇 시간이나 공연을 했어요? 세 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세 시간이나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마 그 가수도 피곤했을 거예요. 954번 문제입니다. 어제 한국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가서 불닭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매웠어요. 어떤 음식이에요? 닭고기를 양념해서 구워 먹는 음식인데 얼마나 매운지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을 계속 마시면서 먹었는데 한국 친구는 물도 마시지 않고 잘 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음식 중에도 짜고 매운 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955번 문제입니다.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왜 귀마개를 안 하셨어요? 시끄럽지 않아요? 조금 시끄럽지만 괜찮아요. 안 돼요. 여기서 일할 때는 귀마개를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마스크는 안 해도 되지요? 아니요. 작업장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써야 해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일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토마토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딴 토마토를 상자에 담는 일을 할 거예요. 여기에 있는 토마토 중에서 여자 주먹만 한 걸 골라서 담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너무 빨갛게 익은 것은 상자에 넣지 마세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거는 이쪽에 바구니를 둘 테니까 여기에 따로 모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957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센터지요? 거기서 한국말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까?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직접 배우시려고요? 아니요, 제가 아니고 제 남편이 배우고 싶어해요. 남편은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아, 네. 남편분이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 주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럼, 초급반 수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군요. 초급반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평일에는 오전, 주말에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958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수박 하나에 얼마예요? 그 큰 건 2만 원이고, 뒤쪽에 있는 작은 건 1만 5천 원입니다. 큰 거 두 통 살 건데요. 집으로 배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요. 한 시간 후에 배달이 가능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서울 아파트 101동, 205호입니다. 959번 문제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와요? 전에는 버스로 다녔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를 사셨어요? 비싸지 않아요? 새것은 비싸지요. 그래서 저는 중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그래요? 어떻게 알고 샀어요? 생활정보지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샀어요. 저도 중고 자전거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그 신문을 이용해야겠네요. 960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두 사람이 쓸 집을 찾고 있어요. 방, 부엌, 화장실이 있으면 돼요. 아,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세대가 사는 빌라인데, 5층 건물에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하철역에서는 가까워요? 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집값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그 집을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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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